스마트 시티 시흥 미스터 스마일의 하루 아... 잘 잤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네? 좋았어! 스마트 시티 시흥에는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IoT 센서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동네 공기질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매일 아침 미세먼지부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출근 준비 안 하고 뭐 하세요? 아... 제 건강 데이터로 오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 식이요법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있어요 이런 기본 관리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로 수집되는 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급 상황 시 정확하고 빠른 대처도 가능하죠 어... 이제 출근해야겠네요 이곳은 스마트 버스 쉘터예요 에어커톤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자동 냉난방 시스템 덕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죠 정말 멋진데요? 237번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21분이면 오늘도 느긋하게 도착하겠네 길이 막히지도 않고 참 잘 가네요 그렇죠 스마트 시티 시흥시에서는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교차로 신호 주기가 스마트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없애주거든요 지각할 일이 없다니까요 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를 빌려볼까? 회사까지는 버스가 안 다니는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 20분이지만 이걸 타면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죠 아... 정말 편리한 도시네요 제가 일하는 시흥 스마트 허브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으로 공장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변했는데요 설비와 생산 공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근로자 친화 공간이 크게 확대됐죠 위험 공정의 로봇 자동화 미래형 신기술 시험 등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겠는데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으니까요 어? 근데 창문 밖에 뭐가 날아다니는데요? 네? 아... 우리 시흥시 스마트 폴리스 순찰 드론이네요 경찰 드론과 로봇이 도시 곳곳을 항상 순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거든요 와... 정말 든든하겠네요 그럼요 미스터 스마트씨 퇴근하나 봐요? 네... 오늘은 30분 공원 산책하고 들어갈 거예요 어? 가로등이... 아...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 밝기가 조절되는 스마트 가로등이에요 에너지도 절감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도 붙어 있죠 아... 근데 저건 뭐죠? 아... 이건 AI 기술로 만든 미디어 파사드예요 시흥시의 해양 정보나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죠 와... 일상이 예술이네요 미스터 스마트씨 드디어 집에 왔네요 네... 전 이제 좀 씻어야겠어요 근데 씻는다면서 뭐하는 거예요? 아... 상수도 상태와 수질이 괜찮은지 먼저 보고 있어요 지하 상수도 간에 센서들이 설치돼 있어서 적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 가스, 전기 사용량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서 자원을 좀 더 아끼게 돼요 와... 괜히 스마트씨티가 아니네요 그쵸? 스마트씨티는 우리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보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시민이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모인 의견을 통해 신도시에서 원도심까지 시흥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갈 겁니다 각종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더욱 편리한 일상과 교통 시민과 함께 만들어 더 특별한 도시가 바로 스마트시티 시흥이군요 스마트시흥, 스마일시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갑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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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한 formula iji 흥시, 스마트에帶 공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